이번 시간에는 사용자가 어떤 입력한 데이터를 서버 쪽에서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용자와 이 서버 사이에 어떤 데이터를 교환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폼이라고 하는 겁니다. HTML 폼이죠. 그래서 이 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생활코딩 HTML 수업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폼이라는 섹션이 별도로 있고요. 거기에 폼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꼭 참조를 해주시고요. 여기에서는 폼이라는 개념은 이미 이해하고 있다고 간주를 하고 이제 폼에서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우선 예제를 만들 건데 CodingEverybody에서 여기 데이터 타입 있죠? 아, 폼이죠. 이 폼에서 제가 P1이라고 하는 파일을 미리 만들어놨어요. 이 파일은 여기 있는 첫 번째 예제의 내용이고요.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P2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에 있는 이 PHP 코드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 P1 HTML인 이 파일에서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직업을 선택한 다음에 그것을 전송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게 이제 PHP 서버로 전송이 되면서 서버에서 그 값을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선 예제를 한번 실행시켜보죠. 이게 예제예요. 첫 번째로 네임이라고 하는 폼이 있고요. 텍스트 필드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잡이라고 하는 이 셀렉트 박스인데 여기 코드를 보면 우선 첫 번째로 인풋의 네임이 네임인 네임이고 타입이 텍스트인 텍스트 필드가 바로 이거죠. 파이버그를 한번 보죠. 파이버그가 안 깔려 있군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셀렉트 하고서 네임이 잡하고 대괄호 열고 대괄호 닫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플이 멀티플이니까 여기에 이제 여러 개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저게 멀티플이 아니면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콤보 박스로 바뀌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인풋 타입이 서브밋인 그 엘리먼트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지리보내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버튼이 서브밋 서브밋은 제출하던 뜻인데 이 서브밋 버튼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테스트라고 적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php 파일을 적고서 지리보내기를 하면 서버로 전송이 되는데 이때 이 내용이 전송되는 서버의 위치를 정의하는 것은 바로 이 form이라고 하는 엘리먼트의 action이라고 하는 속성에다가 이 p2.php라고 적어주게 되면 이 데이터가 이 p2.php라고 하는 파일로 전송이 되는 거죠. 이때 이 action의 어떤 값으로 여기 있는 url 있죠. url 전체를 풀로 적어서 여기다가 적어줄 수도 있고요. 또 상대 경로를 적을 수도 있는데 보시면 이 p1.html 이 소스상에서 p1.html 이 파일이 p2.php와 같은 위치, 같은 디렉토리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상대 경로를 써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대 경로로 .하고 슬래시는 현재 디렉토리라는 뜻이거든요.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그러니까 이 html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와 같은 디렉토리에 있는 p2.php 파일로 이 데이터를 전송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메소드는 뭐냐면 이건 뒤에서 살펴볼 건데 포스트 방식과 갭 방식이 있는데 지금은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송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p2.php라는 파일이 열리고요. 여기 보시면 array라고 찍히죠. 그리고 name의 이 배열은 연간 배열인데 name이라는 키 값은 테스트고요. job이라고 하는 키의 값은 다시 배열인데 그 배열은 두 개의 원소가 있죠. 첫 번째 원소는 프로그래머고 두 번째 원소는 디자이너입니다. 제가 다시 백을 해서 이걸 마케터로 하고 디자이너로 한 다음에 지뢰보내기를 하면 이 첫 번째 원소는 디자이너고 두 번째 원소는 마케터인 거죠. 이것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여기 보시면 dollar underbar post라고 적혀있어요. 우리가 dollar는 뭐라고 했죠? 변수임을 알려주는 그런 기호라고 했죠. underbar post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수는 여러분들이 정의한 변수가 아니라 시스템, 다시 말해서 PHP가 정의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dollar underbar post라고 하는 변수는 약속되어 있는 변수예요. 뭐가 약속되어 있냐? 이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전송했을 때 그 데이터가 담겨지기로 약속되어 있는 변수가 바로 dollar underbar post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름이 underbar post인 이유는 사용자가 전송한 데이터가 이 메소드가 post 방식으로 전송됐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사용자가 get 방식으로 전송하면 dollar underbar get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좀 더 로우 레벨에서 웹브라우저와 서버가 데이터를 통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툴을 제가 하나 준비해놨어요. 예, fiddler라고 하는 툴이고요. 여기는 이 스펠링을 입력하시면 이 툴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인스톨시키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파이퍽스, 크롬 상관없이 모든 브라우저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우선 사용자는 자신이 어떤 데이터를 어떤 웹페이지에 접속을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 웹페이지가 지금 다운로드가 된 겁니다. run.php.opentutorial.org에서 egoing.php.p1.html이라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다가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하겠죠. 이름은 egoing이라고 하고 job은 programmer, designer 이렇게 자기는 두 가지 job이 있다고 지정을 한 다음에 질이 보내기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한 칸 내려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서브윈 버튼을 눌렀을 때 웹브라우저가 그 액션 속성이 있죠. 그 액션 속성에 기술되어 있는 url로 그 데이터를 쏘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 쏘아준다 라고 하는 행위가 여기 한 줄로 더 늘어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url이 p.p2.php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보시면 이걸 더블클릭하시면 이쪽 오른쪽 화면이 좀 꿈틀거리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row라고 하는 데이터를 일단 열어보면 이건 뭐냐면 이 웹브라우저가 서버에게 데이터를 전송할 때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들을 전송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일단은 일단 우리가 필요한 것은 name은 egoing이라는 값이고 그리고 end로 구분해서 job은 여기는 대괄호가 들어가는데 대괄호는 특수문자로 치환되어 있는 형태고요. job에는 프로그래머와 그리고 job에는 다시 디자이너가 있다 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텍스트를 웹서버로 전송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웹서버는 이걸 html 헤더라고 하는데 이 정보를 받아서 이 정보를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정보를 해석해서 아까 보셨던 그 이 부분 있죠? 소스코드 상으로 보면 $underbar post 그래서 이걸 해석해서 여기 있는 이 데이터를 해석해서 저 $underbar post라고 하는 변수에 담아서 사용자에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한 사용자는 프로그래머겠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프로토콜에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이를테면 리퍼런은 현재 이 데이터가 어떤 웹페이지를 경유해서 서버로 전송됐는가를 알려주는 정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블로그 같은 거 운영하시면 리퍼런 같은 거 체크할 수 있죠? 어디를 경유해서 이 사이트에 왔는가? 바로 그러한 정보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accept language 이거는 웹브라우저가 어떠한 형태의 언어들을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기술되어 있는 거고 이제 서버들은 보통 이런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가 어떤 언어권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재밌는 게 있을까요? 여기 유저 에이전트라는 게 있네요. 유저 에이전트를 통해서 웹서버는 사용자가 어떤 형태의 브라우저를 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파일폭스가 7.0.01이라는 버전을 쓰고 있다 라고 하는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헤더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 그 헤더의 정보 중에 하나는 사용자가 전송한 데이터고 그 데이터를 php는 해석해서 프로그래머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underbar post $underbar post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프로그래머에게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프로그래머는 $underbar post라고 하는 이 배열을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다가 name이라고 제가 적어주게 되면 제가 지리보내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egoing이라고만 나오죠.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이 포스트, $underbar post라고 하는 이 변수의 연간 배열이죠. name이라고 하는 키값을 지정했기 때문에 이 name이라는 키값이 가리키는 값, 즉 egoing이라고 하는 그 값만을 화면에 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은 그 리퀘스트, 요청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웹브라우저가 서버에게 나는 이러한 웹페이지가 필요해, 나는 이러한 이미지를 다운받아야 돼 이런 것들을 서버에게 요청하는 부분이 바로 윗부분, 리퀘스트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아랫부분은 서버가 일단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을 접수해서 어떠한 내부적으로 프로세싱을 하겠죠. 그리고 그 결과를 사용자 또는 웹브라우저에게 리턴을 해주는 건데요. 그것을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응답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 텍스트 뷰라고 하면 서버가 응답한 내용에서 텍스트만 추출해서 보여주는 거고 바로 이 내용은 아까 보셨던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이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로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로우는 뭐냐면 이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응답해준 헤더 전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 텍스트 뷰는 이 위쪽을 자르고 밑에 것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건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볼만한 것은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서버는 PHP를 사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웹브라우저에게 알려준다거나 아니면 여기 보면 2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요. 200은 뭐냐면 리스폰스, 즉 서버가 응답해주는 결과가 정형화된 숫자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200은 요청을 잘 받았고 응답도 잘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숫자가 404라고 하면 요청은 받았지만 사용자가 요청한 거에 해당되는 데이터나 웹페이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웹브라우저에게 알려주는 숫자가 404입니다. 아니면 뭐 304 같은 경우는 브라우저가 요청을 했지만 브라우저가 이미 그 파일을 가지고 있어요. 캐시라고 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더 이상 서버가 브라우저에게 그 파일을 전송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숫자고요. 그런 경우에 클라이언트는 서버와트의 요청을 서버와트의 그런 304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게 되면 더 이상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자기 로컬에 있는 캐시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빨리 화면을 리프레쉬 할 수가 있는 거죠.